여기 앉에 들어왔시면 침대들이 되게 여러 개 있을 텐데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얘네가 기가 작았다라는 침대가 정말 좋죠 아 재미있게 담겨주시고 앉에 들어왔어 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이거 침대예요 네 그냥 들어와서 방향하시면 돼요 침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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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축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목욕 상태에서는 금방 나오시더니 여기에서는 잘 못 나오시네요 항상 나오시는 분들은 표정은 그냥 막 십자라는 생각으로 침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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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가